우편물이 있다면서요. 주고 가시면 전해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저희가 안 괜찮습니다. 수사 기밀인데 좀 비켜주시겠습니까? 아니, 여긴 저희... 들어서 밖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어요. 네. 안 그러신 거 감사드립니다. 예, 지검장님. 25이시죠? 누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남의 기수는 따져물어요? 죄송합니다. 황심옥입니다. 알아요, 인마. 인산 팔아먹었냐? 안녕하십니까? 그리고 이 안에서만 얘기지만... 이거 가망없어. 황심옥. 네. 저 검사님은 노여움을 안 타나 봐요. 본인은 편하시겠어요. 주변은 불편한데... 네. 야, 만약에 내가... 아니, 네가 죽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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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